안녕하세요. 여러분. 랩봅이에요. 오늘은 뭐할꺼야. 오늘은 저희가 스위치 한쪽이 고장나가지고 조이스틱. 아, 조이스틱이 고장나가지고 그거 고치러 가고. 출발해볼까요? 고고! 어딘가 혹시. 지금 그 용산. 올라가는거야? 올라. 올라가는 것 같아. 아, 그래? 애갑씨가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너나 빨리 찾아. 정말 돌고 돌고 돌아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파크? 여기 진짜 왜 이렇게 커요? 놀이동방인 줄 알았어. 와우. 이건 모동수기잖아. 소리도업 됐어. 아, 난 미리 샀어. 그니까 우리 있지. 지금. 이거는 쉽지 않은데. 조이스틱 한쪽이 작동이 안 나는데.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어때? 야, 어떡해? 울산이? 오! 문. 대박이다. 나 왜 이렇게 갖고 싶지? 아, 나 이거 갖고 싶어 온다. 한번 시험해봤고요. 재밌네요. 계절박사인에 가자. 그래, 저희는 그러면 밥 먹으러 갈까요? 애갑씨? 여러분, 하이. 내가 지금 계절박사인에 왔거든요. 그냥. 가지 말게. 맛있겠죠? 먼저 처음에는 야채로 시작을 해야 된대요. 맛있죠? 재배각, 재배각, 재배각. 매콤치킨. 무슨 고기. 구운 연. 이게, 부추전? 두고 김치. 두고 김치. 귀엽죠, 주먹밥? 네. 계절박사인 한식 좋아하는 사람들 와야죠. 한식 좋아하거든. 이거 뭐야? 그거 같아. 떡볶이 먹고 나서 비벼 먹는. 이거는 날치알 볶음. 날치알 볶음. 맛있어? 네. 네. 맛있어. 한 그릇 클리어. 한 그릇 클리어. 맛있어. 가지러 가야지. 김도 있었어? 따봉. 따봉. 켜져있거든. 감귤 주스. 아, 내 눈. 야, 뭐할래? 일반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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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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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만들이에요. 중간에다 뿌려야지. 그래야 퍼지잖아. 한국자로 안되겠다. 죄송해요. 세국자. 터지겠다. 그니까. 죄송해요. 6분, 16분 해봅시다. 그럼 아이스크림 해볼까요? 싫어해요? 답은 정해져있잖아. 그러니까. 나 이래봬도 아이스크림 좀 푼다. 이게 좀 잘 안되는거야. 나 이래봬도 아이스크림 좀 푼다. 이게 안되는거야. 나 이래봬도 아이스크림 좀 푼다. 나도 퍼줘. 콘. 콘? 응. 응. 그래 나 좀 한다니까. 응. 응. 됐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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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응. 응. 야 잘됐는데? 언니 나? 나 안먹었어. 사과찜이나 내 차. 원래 사과찜이나 하지 않아? 아. 기. 진짜 녹차인데? 제가 녹차 진짜 나오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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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